전 세계에서 오염된 공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연간 550만 명이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와 미국 건강영향연구소,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조기 사망의 네 번째로 큰 위험 유인이며 전 세계에서 연간 550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숨진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대기오염이 영양실조와 비만, 음주, 약물 남용, 암전하지 않은 성행위보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. 대기오염보다 심각한 위험 유인으로는 고혈압과 식생활 위험, 흡연 등이 꼽혔습니다.